리체, 간디, 오바마 등 수많은 현자들에게 가르침을 준 랄프 왈도 에머스는 부하 성공을 부르는 5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1. 자신을 신뢰하라. 인생의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사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일뿐이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2. 바르고 올바른 가치를 가져라.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나를 결정한다. 언제나 진실하고 옳게 행동하라. 3. 인간관계의 거짓을 없애라. 사람은 사람이 만든다. 그럴 듯하기만 한 인간관계의 시간을 쓰지 말라. 진실된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어라. 4.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라. 배움에는 끝이 없다. 배운 만큼 보인다. 무슨 일이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배우라. 5. 현실을 직시하라. 편견 없이 내 눈앞에 있는 그대로를 왜곡 없이 바라보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내하라.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랄프 왈도 에머슨 성공의 법칙입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지주라고 합니다. 링컨은 그를 미국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랄프 왈도 에머슨은 미국의 사상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책은 니체, 간디, 버락 오바마, 마이클 잭슨이 항상 곁에 두고 인생의 지침서로 읽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동안 읽은 많은 자기개발 서적에서 랄프 왈도 에머슨의 명언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은 너무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부와 성공을 부르는 5가지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자신을 신뢰하라는 부분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요새는 각종 sns의 발달로 남의 성공과 부를 부러워하기 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남에게 잘 보이려고 인위적으로 꾸미기도 합니다. 하지만 랄프 왈도 에머슨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권위와 간습에 순응하지 말고 자신답게 사는 것이 결국 성공과 부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자신을 절대 신뢰하라. 밖에서 답을 찾지 말라. 2.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권위와 간습에 순응하지 마라. 3.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4.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5.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신을 절대 신뢰하라. 밖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살다 보면 나의 생각과 신념을 나도 모르게 폐기한다. 그러니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응시해야 한다. 내 안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는 것, 자신의 내적 진실이 타인에게도 진실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천재성이다. 그대 내면의 신념을 말하라. 그것은 보편의 의미가 될 것이다. 내가 이르면 가장 내적인 것이 가장 외적인 것이 될 것이며, 우리가 가진 최초의 생각은 최후의 심판에 이르러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 마음의 소리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것이다. 모세와 플라톤, 밀턴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들이 기성의 기록과 전통을 무시하고 타인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시인이나 현인이 설파하는 저 하늘의 빛보다 자신의 마음에 틈이 파여 그곳에서 번뜩이는 작은 빛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잠자코 응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 가졌던 생각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폐기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천재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 생각들, 소위 망각된 위대함을 찾는다. 모든 위대한 작품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감동시킨다. 그 작품들은 타인의 시선이 다른 곳을 바라볼 때도 기꺼이 자기 내면을 응시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배움의 노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질투는 무지의 다름이름이고, 모방은 자살이며, 좋건 나쁘건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이 광활한 우주가 좋은 것을 가득 품고 있다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한 조각 토양을 일구는 노력 없이는 곡식 한 알도 자신의 일용한 양식이 될 수 없다. 우리가 가진 힘은 우리가 몸담은 자연이 전해주는 신성한 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 자신 외에 누구도 할 수 없으며, 그 일을 하기 전에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당신의 생각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믿어도 좋다. 신은 당신의 의지가 겁쟁이 인간에 의해 실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신의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사람은 평온하고 안온한 마음을 얻는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온전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사람들은 그대라는 강철현의 울림에 감동할 것이다. 신의 섭리가 인도한 그대가 있는 그 자리를 수긍하라. 동시대인이 숨쉬는 그 시대와 그곳에서 멀어지는 사건들을 인정하라. 위대한 인물은 언제나 시대의 정신을 몸소 구현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를 보았으며, 손을 뻗으면 그 존재가 다른 존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서는 성공을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답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아무리 좋아 보여도 기존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읽어낸 결과가 결국 더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2.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권위와 관습에 순응하지 마라. 진정한 마음의 소리는 홀로 있을 때 들린다. 세상 속에 있어도 사람들과 모여 있어도 나의 목소리를 지켜야 한다. 젊은이들이 당신과 나에게 발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무기력하다고 여기지 말라. 들어보라. 옆방에서 들리는 청년의 목소리는 충분히 단호하고 명료하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주장하는 법을 알고 있다. 그 주장이 때로는 수줍고 때로는 거칠더라도 그는 우리 기성세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가 어른이 되면 스스로 만든 의식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 자신의 언행을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타인에게 헌신적인 사람이 되고 수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감과 배척을 경험하게 된다. 이제 그가 가지는 삶의 애착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전이된다. 이 과정에서 망각의 강 레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전과 같은 관찰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것도 맹신하지 않고 관주하는 사람 어떤 것도 편애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디에도 매수되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수한 사람은 언제나 가장 힘센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피력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사롭지 않고 심오한 것이라면 그것은 마치 화살처럼 사람들이 귓속을 파고들어 그들을 전율에 떨게 할 것이다. 마음의 소리는 홀로 있을 때 귓전으로 흘러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수록 점차 희미해진다.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는 어느 곳이든 인간성을 말살하는 음모가 난무한다. 그 모습은 마치 주식회사에서 벌어지는 일과 같아서 주주들은 더 많은 빵조각을 요구하며 스스로 자유와 교양을 포기하는 데 동의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응이다. 사회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서는 것을 혐오한다. 사실을 싫어하고 사실을 탐구하는 이들을 싫어하고 그 대신 명분과 관습을 선호한다.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고자 한다면 관습을 거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빛나는 영예를 얻고자 한다면 선우이라는 이름에 억눌리지 말고 그것이 정말로 선의인지 고민해야 한다. 당신의 고귀한 마음 외에 신성한 것은 없다. 그러니 당신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그러면 세상은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것이다. 본성이라는 법 이외에 어떤 법도 나에게 신성한 것이 될 수 없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이것과 저것이 다르듯 쉽게 변한다. 세상에 단 한 가지 옳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본성에 맞는 것이고 단 한 가지 그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모든 것이 허상이고 모든 것이 더덥듯 우리 인간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타인의 신분과 이름에 혹은 대중의 사회나 죽은 관습에 얼마나 쉽게 굴복하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나는 대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보다 고상하고 품격 있게 말하는 사람에게 공감하고 감동을 받는다. 그러니 우리는 떳떳하게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꾸미지 않은 질실만 이야기해야 한다. 여기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또는 권위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순응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의 고귀한 마음 외에 신성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본성에 맞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나를 위한 일 뿐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나와 관련된 일이다. 이 원칙은 위대함과 천박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그들이 가난이 나의 가난인가 어리석은 박예주의자에게 말하건대 나는 내게 속하지 않고 내가 속하지 않은 사람 누구에게도 단돈 1달러 10센트 아니 1센트도 서슴없이 줄 생각이 없다. 물론 정신적인 교감을 하는 이들 가운데 내 전부를 걸어도 좋은 사람은 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옥이라도 갈 수 있다. 나는 삶을 살고 싶을 뿐 남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빛나지만 불안한 삶보다 느슨한 삶을 좋아한다. 그래서 삶이 순수하고 평온하기를 바란다. 내 삶이 건강하고 즐겁기를 바라고 단식을 하거나 수술 없이 살기를 바란다. 나는 당신이 인간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에 직면하기를 바랄 뿐 그 존재를 벗어나 존재를 설명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훌륭하다고 칭송받을 행동을 하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내가 가진 본질적인 특권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나라는 존재가 비록 작고 보잘것 없어도 나는 실제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내가 자아를 확신해야 한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와 관련된 일이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일이 아니다. 일상의 세계에서도 지식의 세계에서도 실행하기 쉽지 않은 이 원칙은 위대함과 천박함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 규칙이 실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주변에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의견에 따라 사는 것은 쉽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도 쉽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한 자의 온전한 충만함을 만끽한다. 우리가 죽은 관습에 순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성품을 맹탕으로 만든다. 당신이 만일 죽은 교회나 죽은 성서협회 같은 단체를 추종하고 정부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면서도 거대한 정당에만 투표하고 자신의 인생을 남일하듯 살아간다면 나는 그 잡다한 영역을 오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자신 당신부터 진정한 삶의 영역에서 멀리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직 당신의 일을 하라.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면 당신은 강건한 자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알아볼 것이다. 여기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나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일을 하라.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면 당신은 강건한 자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 랄프 왈도 에머슨이 미국의 개인적인 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알게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3.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사람은 변한다. 내가 오늘 바르게 살았고 그것이 진실했다면 그것으로 되었다. 당신의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당장 실행하라. 자기 신뢰를 저해하는 인간의 또 다른 공포는 지조 즉 일관성이다. 즉 과거의 언행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타인을 바라보며 그들이 과거 언행에 주목하곤 하는데 이는 사람을 이해하는 별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타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며 전전긍긍한다. 우리는 왜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고 그 집착을 어깨에 얹고 다니는가 삶의 현장에서 발언한 여러 내용들이 서로 모순될까 두렵다고 해서 기억의 시체를 끌고 다녀야 하는 것일까 당신이 모순된 언행을 보인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기억에만 의존해 살아가지 않는 것은 삶의 한 가지 지혜다. 완벽한 기억력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과거의 일을 수천 개의 눈이 작동하는 현재로 가져와 새롭게 규정한다면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맹목적인 일관성은 그릇 작은 정치인이나 철학자 성직자들이 받들어 모시는 어리석은 헛개비에 불과하다. 위대한 인물이 일관성에만 집착한다면 세상에서 그가 할 일은 많지 않다. 차라리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감상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자신이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가강 없이 말하고 내일 떠오르는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보라. 오늘 한 말과 내일 한 말이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토록 나쁜 것일까?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예수, 루터, 코페리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등 순수하고 지혜로웠던 자들도 오해를 받았다. 위대하다는 것은 오해를 덮어쓰는 일이다. 누구도 자신의 본성을 거스를 수는 없다. 우리의 의지가 만들어내는 모든 말과 행동은 인간 존재의 법칙에 수렴된다. 당신이 누군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인격은 순서대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심지어 건너뛰며 읽어도 상관이 없다. 하느님은 나에게 숲에서 생활하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서 생각하지도 않고 하루하루 솔직한 생각들을 기록하는 사색적인 삶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삶이 균형 잡힌 삶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 전한다. 우리의 인격은 의지보다 먼저 우리를 가르친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일정한 조화를 따르기 때문에 각각의 몸짓들은 각각의 시간에 정직하고 또한 자연스럽다. 서로 다른 각각의 행위들은 하나의 의지로 모여 조화를 향해 나아간다. 당신이 진심으로 행위하면 그 행위가 스스로를 설명할 것이고 또한 당신의 다른 진심어린 행동까지 설명할 것이다. 순응의 행위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행위해야 한다. 당신이 홀로 행한 일들이 당신을 설명해 줄 것이다. 위대함은 미래를 지지해 준다. 내가 오늘 바르게 살았고 그것이 타인의 시선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진실했다면 지금까지 옳은 일을 하고 산 나는 내일의 자아를 보호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당신의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당장 실행하기 바란다. 한낱 외피에 불과한 것들을 무시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일을 실행할 수 있다. 인격의 힘은 격혀이 쌓인다. 미덕을 쌓으면서 흘러간 나날들은 당신에게 이로움으로 돌아올 것이다. 위대한 정치인과 전장의 영웅들은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하고 어떻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일까. 그들은 과거의 위대한 날들과 연이인 승리의 기억들을 품고 있다. 그 기억은 자아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이에게 한 줄기 빛을 선사하고 빛나는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걷도록 돕는다. 여기도 참 인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은 시시각각으로 별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나의 발언과 행동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해서 진심으로 행동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입니다. 당신의 본성과 내적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다인의 기분을 마치기 위해 당신의 자유와 자아를 팔아버릴 필요는 없다. 그보다 나의 본성과 내적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우리는 군중에 파묻혀 있다. 사람들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마음을 응시하고 내면의 바다와 소통하라는 조언에 귀 기울이는 대신 다른 이가 가진 물 한 컵을 구걸하기 위해 바다를 건넌다. 자신의 내면에 성소와 뜰을 두고 있는 자들은 얼마나 고구하고 초연하고 순결한가.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의탁해야 한다. 왜 친구나 아내가 혹은 아버지나 아들이 서로 친밀하다는 이유로 혹은 피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서로의 잘못을 떠안아야 할까. 때때로 당신은 온 세상이 사소한 일로 당신을 성가시게 하기 위해 음모를 꾸민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나를 귀착해 하는 힘은 내가 보인 일말의 관심에서 비롯된다. 내 행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나에게 접근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랑하는 것을 욕망으로 인해 잃는다. 순종과 믿음의 성소에 즉시 오를 수 없다면 적어도 눈앞의 유혹은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전장으로 뛰어들어 색슨족의 가슴으로 용기와 영혼을 품은 토르와 오딘을 흔들어 깨우자. 그 서사는 지금 같은 평온한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세상의 기만적인 안온함과 거짓된 애정을 직시하라.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 서로 속고 속이는 사람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아버지, 어머니, 여보, 형제, 친구여. 지금까지 내 삶의 외피만을 따라 당신들과 함께 했지만 이제부터 나는 진리의 편에 설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영원한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어떠한 법률도 준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고 인간적인 교류만 지속할 것입니다. 나는 부모를 부양하고 가족을 건사하고 한 사람의 충직한 남편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이러한 관계는 전혀 없던 새로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관습에 항소하는 바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더 이상 스스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럴 수 없다고 해도 당신에게 주어져야 할 모든 몫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나 거부의사를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심오한 것을 거룩하게 여길 것이며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매혹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해와 달을 증인삼아 결연히 실천할 것입니다. 당신이 고귀한 사람이라면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위선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당신과 나 모두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같은 진실함이 아니라면 당신은 당신의 이웃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벗들을 찾을 것입니다. 나는 이기적이지 않고 겸허하고 진실하게 내 길을 걸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거짓에 노출되어 살아간다고 해도 진리안에 거하는 것은 당신과 나와 모든 이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나의 이야기가 가혹하게 들리시나요? 당신은 머지않아 당신과 나의 본성이 가리키는 것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안식처로 인도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친구들에게 상처를 안길 수 있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들의 기분을 지켜주기 위해 당신의 자유와 자아를 팔아버릴 수는 없다. 게다가 사람은 누구나 절대적인 진리의 영역을 직시하게 되는 이성의 시간을 갖는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만의 엄정한 입장과 완벽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 속에서는 의무라고 불리는 수많은 직항과 이름이 부정된다. 당신이 그 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면 규범과 관습의 억압을 무시할 수 있다. 누구든 이 원리가 믿고 따를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 하루라도 이를 실행해보자. 아주 센 내용이죠. 타인의 기분, 즉 형제, 자매, 부모 할지라도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당신의 자유와 자아를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주변의 반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꿋꿋이 밀고 나가서 성공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즉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본성,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모든 힘은 자신의 내면에 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 중에 구독을 하지 않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이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서점에 이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책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힘이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외부에서 찾지 말라. 오직 나의 두 발로 굳건하게 땅을 딛고 서라. 길이와 부피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도덕의 기준도 변하지 않는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 고대와 현대의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보인다. 인간의 위대한 정신은 인간의 본질로 수렴된다. 세상은 파도와 같다. 파도는 앞으로 물결 치지만 물결을 이루는 물의 움직임은 그렇지 않다. 같은 물 분자가 계속해서 꼭대기로 솟구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다.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이 흐르는 세월과 함께 사라지면 그들의 행적도 자취를 감춘다. 그러니 자아를 재산에 의탁하거나 그 재산을 보호해주는 정부에 기대는 것은 스스로 서는 힘이 결핍되었음을 자인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할 시선을 재물로 옮겨 집중했고 종교와 학교, 정부 기관을 재물을 담보해줄 기관으로 여겼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비판을 마치 자신의 재산권 침해로 여겨 필사적으로 방어해왔다. 그들은 서로가 누구인지 보다 상대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따라 정체성을 확인한다. 하지만 교양 있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직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를 부끄러워한다. 특히 자신이 가진 부가 행운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상속이나 징여 혹은 범죄에 의한 것이라면 그 재산을 경멸할 것이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느낄 뿐 아니라 자신이 소유해서는 안 되며 소유의 근거도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아무도 빼앗아가지 않기에 그저 잠시 맡아놓을 뿐이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취득했다면 그렇게 얻은 것은 진정한 소유권이다. 그 소유권은 왕권이나 군중, 혁명, 화재, 폭풍 혹은 파산으로부터 구애받지 않으며 그가 숨쉬는 곳에서 언제나 새롭게 만들어진다. 칼리프 알리는 말했다. 그대의 운명과 몫이 그대를 찾고 있으니 그대는 그것을 찾으려 했지 말라. 사람이 강해지고 승리하는 것은 오직 외부의 지지를 끊고 홀로 서 있을 때다. 다른 이들이 당신을 편들수록 당신은 나약해질 것이다. 어떤 도시보다는 한 사람이 귀하지 않은가.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라. 끊임없는 변화 속 주변의 것들로부터 당신을 지지해줄 확고한 기둥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 모든 힘이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외부에서 찾아서 자신이 약해졌음을 깨달은 사람은 주저없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바로잡으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리고 온몸을 움직여 기적을 행한다. 머리로 땅을 지탱하는 사람보다는 두 발로 땅을 딛고 선 사람이 굳건하다. 행운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그대의 것으로 만들라. 사람들은 행운의 바퀴를 굴리면서 도박을 벌이다가 전부를 얻거나 혹은 전부를 잃는다. 하지만 당신은 이러한 득실을 부당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신의 뜻인 인과의 법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하고 그 결과를 얻어라. 그러면 당신은 행운의 바퀴를 멈추고 운명의 가변성을 포박한 뒤 근심없는 안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정치가 바로 서고 임대료가 적당해지고 병이 회복되고 떠난 친구가 돌아오고 그 밖에 여러 좋은 일이 생기면 당신의 영혼이 위로받는 느낌이 들 것이며 좋은 시절이 도래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당신 자신 외에 그 무엇도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원칙이 승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걸 잊지 말라. 여기서는 모든 힘은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신 자신 외에 그 무엇도 당신에게 행운, 부,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너무 좋은 내용이었죠. 이렇게 랄프 왈도 에머슨이 지은 성공의 법칙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인생의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2장은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나를 결정한다. 3장은 사람은 사람이 만든다. 4장은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라. 5장은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고 받아들여라. 즉, 각 장에서 서두에서 말한 5가지 성공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장 내용도 다 좋기 때문에 이번 시간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미국의 위대한 사상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